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표우팝 팀의 표우팝입니다. 네 오늘 할 것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인데요. 제가 오늘은 쥐 구미호를 잡으려 하는데 지금 보이시죠? 여기 정화고수 500개밖에 없어요. 그래서 1000개를 넘어있는데 얘가 1500개예요. 지금 키리비스 몇 개지?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 적어주세요. 저 짐 안티콘 잡았어. 짐 안티콘 잡았는데 네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 나의 인사 뭐야? 누구야? 아 바알제옥이구나. 네 불편해요. 오 네 잠깐만요 네 다시 셀프 벗고 왔습니다 누구니 아아 봐야겠다 예 광고 맞거든요 아이 귀찮아 또 봐야 돼 네 빨리 찾고 있어요 됐다 쟤가 A급 뜨지 마라 나는 지구 미역을 잡아야 되니 내 집이니까 달아있다 얘 할망구야 얜 그냥 대충 불부적으로 접어볼게요 내 집이니까 들어왔다구 내 집이지 니 집이네 아 한개밖에 안줬어 그렇지 아 혼목이 제발 식극이나 비끝만 나오게 됩니다 뭘 들어봤어? 일단 두개도 만족할게요 꿀떼지 이거 금돼지네 금돼지 잡아야 해 금돼지 잡아야 해 그렇지 왕부아 아 이거 부주가 빨리 잡혀야겠네 시끄러워 미칠뻔했네 치생? 난 치생 결로야 제가 좋아하는 기술은 도환 도환입니다 도환이 깐지나요 도환이 깐지 도환이 깐지 도환이 깐지 도환이 깐지는 제발 나오지 세 개 오 좋았어 발레인가? 발레인가? 고양이가 뭐했지 이거? 이거 뭐한거지? 이거 뭐했지? 그래 바이올리? 바이올리니까? 바이올리 누구니? 소나 도둑신이? 아니 도둑신이? 바이올리 바이올리 치고 아 바이올리 이거 무서운데 그만 내 불 좀 만져러볼게요 그래야 제가 안 터네요 요새 피씨 대박 두 개, 세 개, 두 세 개, 두 세 개, 두 세 개 오케이 얘 발레이가 있네 얘가 뭐였지? 까먹어서 얘 하는 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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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레리나? 발레리나 같은데 세 개, 세 개, 세 개 아, 한 길 없네 아, 마구알망 아, 마구알망 내 집인한테 배기빈이니까 들어갔다, 할망구야 근데 이거, 배기빈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한 20초 정도, 그 정도? 광고 보기가 귀찮아요 광고 보기가 귀찮아 아아 누구니? 오? 왜 지만치쿠가 여기 있구나 갑자기? 에? 아니 하아 어이가 없어 잡자 야, 쟤가 피를 좀 깎아놨어요 아니 광고 한 번 더 봐야겠는데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안 볼 거란 말이야 은하 이만치쿠어 하아 아 에스쿨이 나 흥미랑 흥미랑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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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치쿠어 어 너야 너 너 너 너만 어기잖아 이럴때면 엄청 빠르게 잡았거든 너다 제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끄떡도 없슈 신비상세기베 거스트스쿨 얘가 누구야? 아 지금이 어디지? 얘 깨비 잡아야 되는데 뚠비야? 뚠비 녀석 잡아야 되는데 저 세 개만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떠! 아 오케이 치만디쿨 아 왜 또 불러? 불러면 안되냐 우리 일천개 줬어? 마지막 한 번은 얻어낼게요 나한테 막냐 아참 아니 이럴수아 지팡이가 왜 그쪽에 있는 걸쎄 아니 이럴수아 망했다 지팡이가 거기 있으면 망했는데 안 돼 안 돼 한 번씩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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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 벌써 스테이 10까지 왔네 겁나 빠르네 치고 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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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간다 한 방 더 맞으면 만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결국 실패했네요 안녕 안녕